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할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 말씀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보내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